무슨 일 해? 이제 한 번 물어봐. 진짜 몰랐어. 아, 병원에서 일해요. 방사전사라고. 방사전사. 스키실이나 MRI실에서 촬영을 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게 제가 공부하는 거여서. 진짜 선생님 봤어요?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, 저는.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. 그래, 왜냐하면 동호회에서는 저게 중요하지 않거든요. 그러면서 갑자기 이 친구는 뭐를 하는 친구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대박이다. 나 진짜 그런 직업 뭐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다. 저희 다 여기서 만났어. 아니, 그런데 직업이 뭐. 다 물어보는구나, 지금. 직업이요? 아니, 저는. 대학회사랑. 대박, 여기는 다 엘리트만 다녀요. 학사회부라고 R&D 쪽에. 학사회부라고 R&D 쪽에. 학사회부라고 R&D 쪽에.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그런데 직업은 뭐예요? 직업은 뭐예요? 직업은 뭐예요? 의외로 되게. 전문적이다. 그쪽으로 많이 했는데. 진짜 깜짝 놀랐어요, 저. 12세. 어? 12세. 뭐야, 여기 다 의사들이야? 우리 다 의학 관련된 사람들 모이네요, 여기? 아, 장난 아니다. 그럼 이빨은 진짜 조회시겠다. 저, 저기가 대부분. 민수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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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? 영어. 영어? 궁금하면 다 궁금하지. 어떻게, 뭐가 있어? 다들 의사 막 다 이래가지고. 아, 근데 저도 원래 물리치료사였어요. 뭐야? 뭐야?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민수쌤. 원래 물리치료. 무슨 일 하세요? 학생 아닌가? 저요, 저 인턴하고. 인턴? 뭐예요? 아, 우리였어? 이사인턴. 저는 그냥 이제 데이터 분석도. 데이터 분석? 네, 그럼. 진짜 다 똑똑한 사람. 뭐, 뭐예요? 저. 기자. 기자? 아, 진짜 여기 가늠이 안 된다. 제가 탁구를 안 했으면 이런 분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너무 만나기도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. 그런 게 또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campaign.